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사와 관련해가지고 아주 어질어질한 사연 가지고 왔는데요 여러분들 보시고 누가 제일 못돼 처먹었는지 댓글 달아주세요 그럼 봅시다 제목 제사 준비를 아예 안하는 의사 동서 돈 100만원 주고 갔는데 시어머니가 혼자 먹고 쨌어요 아 진짜 어처구니가 없네 나도 안할거야 이제 원제 동서가 제사 참여는 안하고 돈만 틱 본인은 6년차 며느리입니다 결혼 후 지금까지 시댁 제사 1년의 4회 그리고 명절 차례 2번 총 6번의 차례와 제사를 이 집안의 며느리로서 정말 아무 불만 없이 내 스스로 챙기며 살아왔다고 자부를 해요 뭐 제가 평소 요리하는 걸 되게 좋아하기도 하지만 유교 사상이 아주 강한 종가집에서 태어나 제사 같은 거 많이 도우면 크다 보니까 이런 음식들 요령있게 잘하죠 솔직히 시어머니보다 오히려 제가 더 잘한다고 봐도 될 정도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시어머니도 그래요 처음엔 제사 음식 같이 하는 신용을 좀 하나 싶더니 2년차 때부터는 완전히 나한테 모든 걸 이림하고 당신은 그냥 제 옆에서 가끔 보조 혹은 재료 다듬는 거 대충 이 정도만 도와주는 게 끝이에요 남들 보기에 어이없다 싶겠지만 그런데 뭐 사실 이게 어디야 잔소리 안 하는 것만 해도 다행이죠 사실 당신들 사상이 좀 구닥다리인 게 좀 그렇긴 해도 사람 자체는 참 좋은 분들이고 정말로 불만 없었어요 그랬는데 2년 전이죠 저한테 동서라는 존재가 생겼고 이제 제사도 그렇고 차례 준비가 좀 편해지겠구나 했어요 물론 제가 음식을 기분 좋게 하는 건 맞아요 맞지만 그렇다고 이게 안 힘든 건 절대 아니니까 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그런데 우리 동서 직업이 무려 대학병원 의사입니다 대단하죠 이거 물론 알고 있고 바쁜 거 역시 잘 알겠다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 동서 너무나 당연하다는 듯 결혼 후 첫 제사 준비는커녕 아예 참석 자체도 안 하더라고 어머님 제가 병원일이 너무 바빠서요 이러면서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일단 딱 1년 정도만 조용히 지켜보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앞으로 동서가 어떻게 나오는지 그걸 보려고 한 거죠 이번엔 처음이었으니까 그리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시대 제사 차례가 다 합쳐서 총 6번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 전부 다 그래 1절 단 한 번도 참여를 안 했고 명절의 겨우 차려진 밥상 앞에 앉아서 먹기만 하다가 어우 잘 먹었어요 이러면서 시어머니한테 용돈을 푹 찔러주고는 어머님 저는 이제 쉬고 싶어요 이러면서 집으로 슝 가버리더라고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그런 동서 앞에서 입이 찢어져요 뭐 당신 딴에는 티를 안 내려고 했는데 그게 잘 안되는 건지 뭔지 좋아 죽더라고 슬쩍 어깨너머로 보니까 좋기 돈 100만원은 넘지 싶은데 그래 돈 좋죠 누가 뭐라 합니까 그러다 지난주 수요일이었어요 시할아버지 제사가 있던 날인데 나는 이날 제사 음식을 딱 절반만 해놓고 시댁 작은 방에 누워 어머님 저는 이제 쉬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이런 저를 기가 막혔는지 가만히 지켜보다가 결국 말없이 본인이 앉아서 마저 준비를 하더라고요 이때 저희 남편 얼굴 다 굳어버리고 시아버지 눈썹도 꿈틀거렸지만 뭐 그러든가 말든가 내가 할 게 뭐야 나는 했는데 절반 했다고 동서가 매번 찔러준 그 돈 나는 구경도 못해봤어요 전부 시어머니 주머니로 다 들어가 버렸고 그럼 동서의 목도 당연히 시어머니 당신이 하시겠다는 뜻 아닙니까 맞잖아요 여하튼 남편은 표정만 안 좋았지 별말은 없었고요 아니 아무 말도 없었고 시아버지는 안되겠다 싶었는지 아니 지금 그 어? 내가 시어머니가 일을 하고 있는데 며느리가 누워가지고 노는 건 뭔 경우냐 이렇게 아주 점잖게 말씀을 하시길래 그럼 둘째 며느리 불러다 일을 시키세요 아버님 이렇게 받아쳤죠 그러자 아주 잠깐 뭔가 골똘히 생각을 하는 듯 하더니 더는 말을 하지 않고 조용히 안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나는 말이죠 앞으로 시부모님과 남편은 물론이고 동서하고도 잘 지내고 싶어요 물론 제 감정이 좋게 허락하는 한 회사 말이죠 뒤에 후기 있습니다 댓글 1번 아니 100만원이면 절대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이렇듯 작은 며느리가 넉넉하게 용돈을 줬으면 고생하는 큰 며느리는 시모 본인이 챙겨내야 도리가 아닌가? 야 이 시어머니 진짜 상도가 하나도 없네 반딩해야지 반딩 댓글 지 혼자 꿀꺽? 꿀꿀꿀 돈을 떠나서 그 신부가 너무 고약한게 보이니까 진짜 그지같아요 법규나 먹어 2번 아니 잠깐만 이건 돈이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요 동서가 형님이 쓴이에게 진심을 담은 말 한마디라도 제대로 했다면 아니 그냥 가볍게 어머 형님 고생 많이 하셨죠 이런 위로라도 했더라면 쓴이 마음도 이렇게까지 상하진 않았을 거라고 봐요 심호도 동서도 참 사람들이 왜 이렇게 못돼 처먹었냐 3번 아니 하기 싫으면 안하면 되는 거고 또 하겠다는 건 본인 사정인데 왜 동서를 물고 느려져요? 남편한테 깽판을 치든가 기분 더러우면 뭐야 만만한 게 동서라서 그래? 형님이라고? 4번 쓴이 심포 참 이상하네요 님은 제사 때 음식할 여건이 되니까 하는 거고 동서는 바쁘니까 당연히 돕기 힘든 거죠 게다가 돈으로 떼웠는데 왜 뭐 그리고 자기 입으로 일 좋아한다는 사람치고 정말로 즐기는 사람 나는 단 한 명도 못 봤습니다 아니 설사 진짜 즐기는 거면 다른 사람 배려를 하죠 말이 좋아서 즐긴다 이러는 거지 실상은 병원일 바쁜 동서한테 열폭하면서 제사 음식은 내가 다 하고 있다 이렇게 온갖 생색을 다 내고 싶어하는 것 같은데 아닌가? 5번 남자들아 니들이 좀 해라 이건 니들 집안 제사잖아 특히 시동생 일한 사람도 그래 자기 마누라가 바쁜 직업이면 지가 알아서 좀 하지 곧 죽어도 안 해요 추가 바로 그 다음날 남편이 그랬어요 여보 우리 엄마가 어 큰 매느린 당신 고생 많이 한다고 옷 한 벌 사주라고 나한테 돈을 따로 주셨거든 뭐 이런 소리를 하더니 제 손을 잡고 백화점으로 끌고 가는데 뭐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별로 궁금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퉁명스럽게 아 그래? 그래서 얼마나 주셨는데? 이렇게 물었더니 어? 그냥 필요한 만큼 주셨지 뭐? 이런 소리만 해대서 그냥 알았다 하고 50만원 어치를 질렀습니다 보니까 그래요 제 기분 풀어주려고 거짓말한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 시부모님 재산이 별로 없는 분들이고 시동생 역시 직업이 실업고 떳떳하지 않은 편이라 평소 동서한테 설설 끼는 그런 게 분명히 있거든요 제주도 좋네 특히 아끼는 습관이 몸에 베인 분들이라 그런지 몸으로 때울 수 있는 일은 몸으로 때우겠다 이런 주의를 가지고 있어요 해서 앞으로도 마찬가지 저한테 용돈을 줄 바엔 차라리 내가 반만큼 일을 할 거다 이런 거 같아요 시동생 내외가 생각하는 효도와 저희 부부가 생각하는 효도는 분명 다른 거니까 이걸 가지고 터치할 건 분명 아니라는 걸 저도 알고는 있어요 알고는 있는데 괜히 심통이 나서 그냥 어린애처럼 심술 좀 부려봤습니다 게다가 저 또한 어쩔 수 없는 종갓집의 여식이라 조상신을 믿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제사 차례는 꼭 지내고 싶어요 그냥 제 기분이 풀릴 만큼만 심통 부리다가 적당한 타협안을 다시 찾아볼 생각입니다 우선 제사를 연 2회로 줄이고 시엄마의 친아들인 저희 남편놈부터 주방으로 끌어들일 생각이에요 그 다음은 시아버지 그 다음은 시동생 전부 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 1번 아니 근데 그 집 남자들은 왜 가만히 쳐있는 거야 이보세요들 지금 이건 남의 집이 아니라 니들 집은 제사 아닙니까 왜 안 해요 왜 2번 아이고 있으니 자꾸 종갓집 타령하는데 종갓집 출신이 맞긴 맞대요 진짜 종갓집은 남자가 제사 준비 다 한다 그러던데 여하튼 가는 말이 고우면 좋았을 텐데 이건 뭐 가는 말조차 없었네 왜 화가 나는지 쓰니 마음은 이해가 돼요 나 같아도 화나겠다 3번 왜 돈은 시부모한테 주는 거야 뭐야 이게 이게 맞아 4번 아니 근데 동서도 그렇지 왜 시엄마한테만 알랑방구를 낀대요 형님이 혼자 일하는 거 알고 있으면 죄송합니다 형님 제 직업이 직업이다 보니까 못 도와드렸어요 정말 죄송해요 이렇게 말이라도 한마디 해야지 싸가지가 없어서 그런 게 아예 하나도 안 보이네 아니 직업이 의사면 뭐해요 그 전에 먼저 사람이 돼야지 그리고 시부도 참 그지 같은 게 그 돈 지 혼자 받아 처먹고 이런 큰며느리한테만 시키려 하고 어휴 정말 진상이다 진상 5번 아니 잠깐만 지금 이거 남의 집 재사가지고 여자 3명이 뭐 하자는 거야 어휴 씨 나는 절대 죽는 안에 있어도 절대 결혼 안 해야지 이게 뭔 꼴이야 이게 6번 어? 아니 동서가 시모한테 돈 100만원씩 준다며 그럼 그걸로 해결하면 되는 거 아뇨? 왜 힘들게 음식을 준비하고 그러는 거지? 그냥 그 돈으로 사가지고 해요 그럼 편하잖아 일단 뭐 등장인물이 그렇죠 시아버지 그 다음에 쓴이 남편인 큰아들 그 다음에 시동생 그리고 쓴이와 시어머니 동서 이렇게 총 6명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누가 제일 그지 같은지 댓글로 한번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음? 음? 감사합니다.